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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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타격을 지워라 게이 슬더스 아 빡친다 나를 꼴받게 하는 것들 아 빡친다 아 빡친다 아 빡친다 아 빡친다 아 빡친다 차모 차모 어차피 얇은데 갈려면 차모가가 아닌가 차모 꼼차모 말화 엇 엇 엇 어 뒤로 개방했네 Naw 이걸 넣을까요 1 금강좌 때문에 1 남은 거 아니야 제발 저구해 금강좌에 개꿀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싸 유물 찾았으면 튀어야지 벽벽 불풍기라고 드러는 바나 에이드메퐁 너무 이른데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필요 없다고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안 나오는 게 첨탑 상식이지 벽 lane 10 1 웰던 슬라임 쉽게 잡네 갱쎄 아니 복수유물 선택지 진짜 습떨어지네 아카베코 펜촉지옥불 먹고 싶은 사람 다음 금강수도 있다 펜촉은 없네 펜촉은 없냐 해골 흰쿵기 왜 안나오냐 아아 실망 아 아 대박 가격이나 지워 흰 근실망 희옥불 웰캐어캄 웰캐어캄 희옥 안녕 나는 지옥에서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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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짐 이놔아 이놔아 얼씨구 오예 참어 제발 참어 제발 좀 참어 왜 이렇게 잘 안되냐 아이고 대박 열받네 아 요정 빠진거에요 반대 중가로 하이하이하이 줄여서 중 하 하 하 아니 왜 왜 또 왔니 해반데 와 아 아 어 넓네 아니 개 선 넘네 아니 말이 됨이게? 게임 개혁겹네 진짜 아니 불풍 대로 수도 있어요 어? 어? 뭘 다 봐서 했나? 그 우울하질 게임 진짜 진짜 싫다 진짜 사혈이나 혈안 있어야 되는데 사혈, 혈안, 감시병 아 뭐.. 아잇 꺼져잇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질척되냐 언제까지 나 올래 아니 언제까지 내 길만 막을거야 꺼져잇 개장은 얘네 죽이면 나옴 아 뭐 한 게임에 개노삼을 세 번 잡아 골 받네 골 받네 골 받네 베노삼은 세 번 온다 윙부츠 검은별 윙부츠 너무 비싸네 자격이 왜 저러냐 님들 투사 뭘로 잡음 아이 도션 매맛없네 강정은 왜 또 80원에 팔어 너무 빠졌네 난 고나 극복 떴으면은 거의 다 왔는데 개쾌 조합하네 어쩔 수 없지 개쾌 조합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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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때레이션 이지 발굴 발굴로 전천전함 기타등등 매물 나왔어야 했는데 아..들어갑니다 오잇 에바 에바세바 경로는 아 쓸 수는 있겠다 아 발이 어디가냐 아 오케이 이김 재물 재물 이따만큼 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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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한 몬스터 섬탑조크 버섯고구마가 일반 몫 어둠이가 약한 몫 섬탑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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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탑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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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... 혈안... 기사. 기사보다 혈안이 나을 것 같은데. 꼬꼬특. 싱싱함. 뭐 강화하지? 거. 으... 아니 어둠의 포옹만 빨리 뜨면 되겠다 하지만 어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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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하지만 이겼습니다 이겼을 어림도 한 두툼 눈은 아 세트 타락 아 뭐 타락 넣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쓸 일도 없다 방화 개잘 들어갔네 수비가 세장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갔지 아 이생충 안삽니다 어포 이거 이거 어 울루룰루룰루 뭐야 이생충이 저러니까 너무 싫다 헛은 했네 굴좋을 먼저 썼어야 했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을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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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백파워는다 어폴оту. 계속 지각하네 아까 그냥 기사 회색 넣어 넣는게 낫을 지도 피 포션 위로 꼬라지 이렇게 말리는 것도 신기한 수준이지 축하합니다 당신의 어둠의 뽕은 맨 밑장에 있습니다 와 데카가 버프 걸어줘 순두두두 소금 극êu 이 정도만 해도 되겠쌤 바로 백방어 어둠의 포옹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 어중간하게 끄는거 안좋은데 이상 개많아 이런 입을 좀 마려웠다 죽은 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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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구나 어 접색 강화할 것도 없다 전등살야지 전등 지우고 전등살야지 전등살야지 전등 Award 전등 sera elle και χ launching 입다 쉬워 아니 왜 심장선에 루가 제일 잘 나오냐 아니 뽑기의 신 아니 드로 이렇게 나오면 다 이기는 걸 갖다가 그래서 다 이겼지 그건 그래 너 원까 야 결 것도 없네 난 포대기여가지고 아이 겨누스 삼코라 많이 모자라긴 하네요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석재 단력이야. 심장 녀석 보내버렸군. 아니 근데 일반 유물 개많이 떴는데. 공개 한번 가보자. 뭐 다 일반 유물인데? 3휘귀 10... 아 이거구나. 4휘귀 3고급 16일반. 흠... 일반 개많이 나왔네. 1휘귀 8고급 13일반. 뭐야 이거. 유물이 왜 겹성. 1휘귀 2상점 4고급 6일반. 5고급 6일반. 4고급 9일반. 3고급 3일반. 4휘귀 6고급 4일반. 6휘귀 3고급 11반. 보통 반반 나오네. 희귀 고급 합치면 일반이랑 좀 비슷하네. 6휘귀 3고급 8일반. 1휘귀 14고급 9일반. 근데 왜 이거는... 4휘귀 3고급 16일반이야. 일반 개많이 떴네. 번갈ka에서 벗겨. 아니면? 이 schlimoisпар이. 이거는anya.